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123조와 124조 승기탕 조문의 그 연장선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승기탕 이양이 병병에 이렇게 변병 요런 그 앞서서 뭐 설명 드렸죠 태양증이 해소되고 다만 조열이 발생되어 발생되어지만 수족이 즙즙 한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냥 한출이 아니라 수족 즙즙이다 칩칩이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대변이 굳어지면서 서모가 있는 경우는 하 하면은 치료가 되니 이때는 대승기탕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문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예 이양인 병변 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어디에 여러 군데에 있던지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태양증 이라고 하는 증상이 해소가 되고 다만 이와 같은 현상 현재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중요할 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아 이럴 때는 승기탕을 쓰는구나 대승기탕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만 하면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수족 즙즙 한출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수족 즙즙 한출자는 조열이 왜 바깥으로 외후요 우리가 조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포소 조율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오후 한 네다섯시 쯤 서너시 이후에 해질무력에 열이 발작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열이다 그러니까 마치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 열이 밀물처럼 발생이 되어질 때는 발작 비슷하게 학질과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발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손바닥에 끈적끈적 수족 한출도 아니고 수족에 끈적끈적하게 느낌의 어떤 땀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아 이 사람이 조열이 있다고 하는 외적 외후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드러나는 증우라는 거예요 대변 난과 섬어라고 하는 건 열실의 똑같은 말이에요 조열이나 열실의 내후다 외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경서가 글 쓰는 방식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혹 외적인 요인으로서 외적인 증거로서 그 안을 살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수족 집집 한출로서 이 사람이 조열 또는 열실이라고 하는 것을 병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를 통해서 혹은 외로서 안을 살피기도 하고 혹은 그 내로서 그 외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 많이 써요 중상을 기술할 때 내외를 갖췄다 내외를 갖춘 것을 우리는 이 조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경서 조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주자의 주자가 주자의 성리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을 기존의 어떠한 원시유학이라든가 후구학적 오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도입했어요 공자의 사상은 내외를 갖췄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짧은 조문이지만 수족집집 한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조열이 있고 또는 열실이면서 대변남과 서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써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변남과 서머를 통해서 또 수족집집 한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수족집집 한출 이렇게 형용하지 않았다는 거 땀에 나타난 현상을 이런 식으로 형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용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면에 글을 쓰는 방식이면서 외와 내, 외를 통해서 내를 알기도 하고 내부를 통해서 외를 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이것도 중경서 독법에서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지구를, 지구나 인간 이거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를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보는 생명의 현상과 생명의 현상과 지구에서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생명 현상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가창고를 통해서 먼 것을 아는 거 지구를 이해하면서 우주 밖에 있는 어떠한 별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 또는 외부의 어떠한 별 세계의 어떠한 다른 별들을 이해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지구를 이해한다는 거 바로 이와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경서 조문은 정말로 멋진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간단한 조문을 통해 여기에는 이와 같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잘 쓴 글이죠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은 이와 같은 걸 흉내를 못 내요 이거는 조문 124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글이 길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양명병의 맥 부익이 나고 이거는 뭐 부익이 날 수도 있고 긴맥이 있을 수도 있고 지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인후부가 건조해지면서 입이 쓰고 벌써 이것은 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만이천 참 어떻게 보면 이 조문은 복만이천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쓰여진 거래요 여기에는 그대로 병세와 증상 병정을 동시에 쓴 거죠 복만하여서 복만하였기 때문에 천식이 발생되어졌다는 소리예요 이 천식을 천식의 원인을 복만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흥탕류를 쓰면 안 되죠 마흥탕류는 불안추리천이잖아요 땀이 나오지 않으면서 천식을 유발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배에 가스가 양명을 가야 할 거예요 조시화 되는 과정 중에 배가 가스 차면 호흡곤란이 생기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임상에서도 많이 보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고 비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식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호흡곤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때 약이 달려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땀도 잘 흘리지 않고 복만 지르고 막 피부도 껌탱탱하고 그래서 나온 처방이 방풍통성산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처방이죠 현대인들한테 활용을 많이 하는 처방이에요 방풍통성산이란 말 발열한출호대 자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열한출하대 호대 조건이죠 이 사람이 오한하지 않고 도리어 열을 싫어한다 발열한출하고 오한을 해야 되는데 오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열을 싫어한다 그리고 몸이 무겁다 아 그러면 이거는 발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조열 때문에, 열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발안하게 되면 이와 같은 치료를 여러 개로 했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안을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번조증이 하고 막 가슴이 무너질 듯이 하면서 도리어 서머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거기에다가 또 소침을 한 거예요 침을 하고 거기다가 온열 자극을 갖다가 한 거예요 땀을 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반드시 이 사람이 출척이라는 막 불안 초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조하고 잠도 못 이루고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짐작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치료를 다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해했더니 위중이 공허해가지고 위중이 공허해서 객기가 동격하고 심중이 온해하며 설상태자는 치자시탕으로 주지하라 이 조문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해설이죠 주의 문자죠 위중이 공허하여 객기가 동격하고 치자시탕에서 앞서서도 있었죠 이런 말이 왜 위중 공허하고 굳이 썼는가 객기가 동격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은 위중 공허라는 표현을 썼는가 앞서서는 위중조라 그랬잖아요 위중건 또는 위중이 건조하다 그럴 때는 위중의 조식 오륙매가 반드시 위중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는 위중이 공허하다 조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식아 이거에 대해서 먼저 또 연장선에서 조문을 만약에 가료음수 해가지고 갈증으로 해서 음수를 맞이고 입이 마르고서 혓바닥에 건조하게 혓바닥을 봤을 때 물기가 없애고 한 경우는 백호가인쌉탕을 쓴다 맥이 부하고 발렬하고 가료음수 하나 소변이 불량 이렇게 딱 조건이 있을 때는 절양탕을 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료음수 비슷하지만 소변이 불량했기 때문에 절양탕을 쓴다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열이 이심한데 조열이 이심한다는 걸 알았다면 왜 발안하고 소침을 하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조열이 이미 심한데 발안하고 소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지겨 마치 몸과 같다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다 진액을 더 고가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행동들은 앞서서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위증이 건조해지는 함으로써 진액이 부족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치료를 또 반복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치료하는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우리가 범병의 일체의 병증에 발안하고 토법을 쓰고 하하는 것은 고법의 관례다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중경서 독법에서 자서편 3편에서도 말씀드렸고 금괴유락 앞에 조문에서도 설명에서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중경서가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전수되는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선우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중경서나 고문 같은 경우는 차례 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한의학 동양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책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순서가 막 뒤져요 한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차례가 없었던 것을 후세 사람들이 육경 편제를 만드는 것은 왜 만들었냐면 후세에 지나가면서 저는 그걸 왕숙하가 했다고 짐작을 하는데 왕숙하가 중경서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 통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정리할 때 후세의 후세의 이와 같은 것들이 글들이 순서 없이 착관되어 주고 예를 들어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경 변증으로서 편지를 만들어 놓으면 글들이 예를 들어서 착관되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경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고문 고서 전체에 고서가 전수되어지는 과정 중에 일반적인 예라는 거예요 고서 통예라는 거예요 중경서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문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어떠한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여기에 전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서가 들어가고 여기에 사람들의 흔적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앞뒤에 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글들이 앞에서는 분명히 진액이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썼느냐 중경서는 줄기차게 이와 같이 치료 방법을 써겠죠 이것은 고법의 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법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알고 나서 다시 글을 정리한 것이다 알고 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글을 다시 재편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후에 위중이 공허한 것은 위중의 조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위중이 공허하다는 것은 위중이 공허하면서 우리가 보약을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허약하다는 비위 소위 말해서 소화기능이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조시가 없다 조시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공허 객기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중 옹회의 병리기전이다 이것은 위탁문자다 후세 사람이 억지로 왔다가 꾸며서 집어넣는 말이다 위중공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위를 보호하는 약을 써야겠죠 후세 방향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위중이 공허하다는 것은 조시가 아직 없다는 것도 아니라 조시가 아직 형성되기 직전인데 심지어는 그냥 이 정도의 증상이다 심정이 옹회하다 옹회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옹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병악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고뇌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증상도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치자시탕의 번열이 열은 열이죠 아직 대승기탕의 내실과 조실에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대하명탕의 열실과 축소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번열을 허번이니 허열 또는 허질이니 이것으로 구실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허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열은 치자시탕의 번열을 허번 허열 허질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가금이 얘기한 거예요 가금이 이와 같은 말한 의도는 이 사람의 병증이 약하다 뜻이 아니라 아직 열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초기에 초기에 머물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대승기탕에 이와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상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승기탕을 썼다는 거예요 승기탕을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아 이거 오치했구나 그래서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죠 임상에 있어서 대승기탕이라든가 대하명탕이라든가 치자시탕의 증상을 구별하는 게 막상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치유의 괴병이 나타나는 처방들 이거는 고방가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데 참고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오치유의 괴병의 처방 그래서 고방가의 설을 근거로 갖추었으니까 한번 깊이 살펴보는 게 좋다 맥부익인하고 구조 인조 구고 복만이천 발열 한출 불로완 반호열 신중 삼양합병 이것이 바로 삼양합병이다 열결제리엔 백호탕으로 처리 그러니까 인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백호탕으로 쓰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발열한 후에 조심조 번조하고 심괴계의 반섬에는 대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소침을 가한 후에 반드시 출척 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게지, 감초, 용골, 모래탕을 쓰는 게 좋다 이건 앞서서 우리가 화침이라든가 화사 이런 조문에서 말씀드렸죠 특히 유달리 예를 들어서 몸에 소침을 가했다든가 열을 적을 해가지고 땀을 내게 한다든가 훈증요법을 썼을 때 이와 같이 출척 번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다소 망양증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망양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호탕류와는 다른 게지, 감초탕 이런 같이 다소 온성지제로 약을 쓴다 게지, 감초, 용골, 모래탕으로 처리한 게 좋다 위중공호, 객기 동격 심중혼의 설상태 이런 것은 치자, 시탕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료금소하고 구건, 설조 환경은 백호가 인삼탕으로 처리하고 맥부, 발열, 가료금소, 소변 분리 이렇게 소변 분리가 있을 때는 절양탕으로 쓴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병에 열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열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세에 따라서 병세 병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단순히 열이 있으면 해열시키면 된다가 아니라 그 열이 어떠한 병위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병위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병증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방은 아주 굉장히 뭐랄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매모호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 경험이죠 한토화법을 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뭐냐면 열이죠 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식이 다른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치료하는 방법이 그 치료가 비록 다르나 그 귀결되는 점은 진액을 보호하기 위합니다 진액을 존속시키기 위합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분 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다 굉장히 글이 번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다 예